153강 예쁠 봉입니다. 현 한국고전번역원장, 유튜브 채널 한잘알운영자, 전 고려대 한문학과 김원종 교수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묻습니다. 형성자의 형은 모양형자인데 왜 뜻과 소리에 결합이 되는 거죠? 역시 답을 들을 수가 없겠죠. 아마 본인도 평생을 문짝을 가르쳤지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수님께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죠. 3000년만에 나온 한자사양설명서, 한자열의 1800플러스라는 책입니다. 교재 제21장, 두입자고 있죠. 우선 전 시간에 하영삼 경성대 교수는 또차자가 들어간 이런 글자들을 죄다 형성자라고 했는데 차가 저, 조, 사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데 이 형성에서 형은 모양형자고 글자의 소리는 자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뜻과 소리의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차가 저, 조, 사 이런 것과 같은 소리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또 거슬렸는지 누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같은 계통 애들인데 이 안에서만 음가가 변환된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가 그룹을 가진 애들이 뜬금없이 이런 소리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맞는 소리죠. 보세요. 이런 글자들의 소리는 모두 주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주라는 글자가 공통분모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들고 이름을 붙일 때 주라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글자들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저, 조, 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경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나, 여, 남을, 여 라는 글자죠. 근데 얘는 왜 여가, 여, 도, 사, 서, 제, 다, 차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형님 말씀과 달리 이응이 뜬금없이 기긋, 시옷, 지읒, 치읒이 됐네요. 자, 학설은 이걸 죄다 형성자라고 하면서 여가, 도, 사, 서, 제, 다, 차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말을 하는 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가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바뀌었다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러하지만은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자음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죠. 책에도 그렇게 썼고 첫 강의 때 한자 원리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교수들은 무작정 이런 경우까지도 형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형성이라는 거는 뜻과 소리도 아니지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경우도 형성이라고 우기느냐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차자가 들어가서 저, 저, 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차가 아니라 저, 저, 사가 됐느냐 저는 그거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들은 좋은데 또 학습 부진아, 멍청이 하나가 등장을 했죠. 어린애 같은 설명 그만해라. 중국어 공부 좀 해라. 그러는데 자, 전에도 누가 나한테 똑같이 이런 말을 했죠. 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아. 니깐 놈이 무슨 한자를 강의한다고. 중국 사람들은 기둥을 주라고 하고 머무르다를 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글자가 주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핏대를 세웠죠. 멍청이죠. 그게 아니라 이 글자들의 공통 분모는 주인 주라서 이 글자의 소리가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자들을 만든 거야. 그리고는 이 각각의 글자에다가 한음절의 소리,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런 글자들을 식별하기 쉬우니까. 자식들이 태어난 거야. 그때 이름을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니까 머무르다, 심지, 기둥 이런 말은 고유 소리고 이 주, 주, 주는 문자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소리와 문자 소리는 같을 수도, 또 다를 수도 있다. 또 이 문자 소리와 우리말 고유 소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야, 이 문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그걸 근거로 다른 문자를 빌렸었다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둥을 세우다 라고 할 때 기둥, 세우다 이거는 고유 소리죠. 자, 그거를 문자로 쓰면 립, 주 라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둥을 세우다, 립, 주, 하다 두 말을 동시에 쓰기도 한다는 거죠. 나라를 세우다, 건국하다 그런 경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중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걸 단지 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그들은 지금 고유 소리가 아닌 문자 소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들의 고유 소리가 과연 있느냐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한자는 중국에서 만든 건데 야, 중국어도 모르는 놈이 무슨 놈의 한자 강의란다고 그렇게 까불어? 그 말이죠. 그야말로 좁은 세상에 같이 사는 진짜로 멍청한 놈이죠. 한자라는 거는 모일회의 뜻, 의자 그러니까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누가?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생각, 의사를 한데 모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수일반의 인식, 보편적 사고, 객관적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거를 조자의 소재를 삼아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누구라도 일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글자들을 해독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심지어 무학자일지라도 영어를 쓰는 코쟁이일지라도 나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한자라는 거는 말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보편 상식을 전제로 만든 뜻글자니까. 어린애 같은 설명 그만두고 중국어 공부는 아니라 참으로 멍청한 놈이죠. 야, 그러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그러면 다 중국어 능통자였냐? 지금 일본 사람들은 다 중국어 능통자야? 이 멍청이는 한자라는 거는 중국 문자라는 그릇된 신념 같은 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그러니까 이과에서 꼴뚜한 놈이야. 그런 내가 한자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나처럼 무식한 놈도 하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그동안은 이 한자의 세계는 헛소리가 판치는 그런 무법지대였느냐? 그거는 이런 양반들이 연구를 안 해서야 지들이 뭘 한 게 아니라 겨우 한다는 게 중국이나 대만에서 무슨 교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거를 백혜쓰기 바빴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그게 통설임이 뭐냐 하면서 학문적 검증이 끝난 것 마냥 대중을 속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한자 해갖고 최고로 잘 됐다. 그러면 이런 교수라든지 중고등학교 선생님 정도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동네에서 꼬맹이 몇 명 데리고 학원 선생 하든지 나머지는 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학습지로 빠지죠. 근데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권이 좀 좋고 그래갖고 머리 좋은 뭐 의대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자에 달려들었다. 그러면 이거 3년 안에 끝났을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중국어 공부나 좀 하라고? 정말로 멍청한 놈이죠. 야 지금 한자 하는 것도 좀 버거워갖고 이거 1800자 빨리 끝나고 지금 노다트러 와야 되는데 무슨 놈의 중국어까지 배우라는 거야. 야 그리고 니가 그렇게 중국어를 잘 알면은 한자 채널을 열어갖고 해. 니 말대로라면은 너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럼 한자 박살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허접한 한자 채널 같은 데를 기웃거리면서 욕을 쳐먹고 있느냐 그걸 얘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는 우리 조상 조선민족이 만든 거라고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 멍청한데 교만한다 이런 놈이 그러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쁠 천세랍게 살쪄 아름답다 풍채 외모 무성하다 크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자 우선 이 글자는 혜서가 산란할게라는 글자하고 비슷해가지고 같은 거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던데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허신은 이거를 날생자 다음에 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날생자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질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로선이 날생자를 찍고 내려왔다는 건데 땡 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 학술은 원래 흙덩이에 나무를 심는 모습을 그렸는데 초목이 무성한 모습으로부터 예쁘다는 뜻이 나왔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 그러면 묘목을 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성한 나무입니까? 어린 나무 어린 별을 보고 무성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 글자에서 뭐가 보이죠? 바로 두 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그러면 두 이를 뺀 나머지는 뭡니까? 바로 싹날철이라는 글자죠. 자 싹날철자는 어린 싹이죠. 근데 그게 무성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요. 이게 뭐냐면 자 두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이라는 글자는 평행선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이가 생기죠. 한강이 흐릅니다. 간격 사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 글자는 국경이라는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글자로 봅니다. 두 글자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관통한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자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왜? 큰 물이 흐른다든지 또는요. 큰 산이 껴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역의 경계 또는 자연국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싹날철자 그러니까 싹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질러가고 있다. 그 모양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는 우선 동영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국경입니다. 자 근데 겨울에는 풀이 다 죽어가지고 좀 히트 가겠죠. 여기를 마치 산을 국경을 넘어가는 것처럼 싹이 나와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높은 산이 이렇게 점점 푸르게 푸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싹이 나와가지고 높은 산을 그러니까 자연국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언제냐. 예를 들면 백두산 정상의 경우는 위로 갈수록 기운이 낮기 때문에 5월이 넘어야 눈이 녹죠. 그러면 저 높은 곳까지 이렇게 싹이 나왔다는 거는 날이 완전히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푸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 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쌍날 철자는 어쨌든 풀이니까 있으나 말하지만 그래서 이 풀조자를 넣은 게 풀 무성할 봉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시기는 여름 즈음이겠죠.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든 초목이든 나서 자라고 있고 죽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사람이나 풀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때는 혈기가 막 왕성하고 살도 막 차오르고 그래가지고 막 살결도 곱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한창 자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탐스럽게 살쪄 아름답다 무성하다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풍봉이라는 말은 살찌고 아름다운 용무 봉미라는 거는 한창 때 아름다움 그 다음 봉룡이라는 말은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얼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를 붙인 게 예쁠 봉 풍채 풍이 된다는 거죠. 여자인자를 붙이면 아름다울 봉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풀이 점점 자라갖고 이렇게 푸르게 푸르게 변하는 모양이죠. 자 풀이 이렇게 높은 지대로 간다 그 말인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반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근데요 두이라는 글자는 사이를 두는 거고 그리고 높은 산은 자연 국경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산을 두고 양쪽에 A국과 B국이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국경으로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B국에서 이렇게 사신이 왔을 때 그를 만나러 A국에서 국경으로 마중을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는요 국경으로 B국 그러니까 적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막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경우도 되겠죠. 자 또 있습니다. 나무죠. 쌍날철이라는 글자는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는 줄기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거고 다시 이렇게 곁가지를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다 뻗어나가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두이라는 글자는 국경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건너가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되죠. 자 그럼 뭐가 뻗을까요? 바로 나라의 세력이 이렇게 널리 뻗는 그러니까 펼쳐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듣고 보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대충 그런 것 같죠. 자 이제 상급환자 봉오리봉 만날봉 벌봉 자 봐야 되는데 공통품문은 끌봉이라는 글자죠. 만나다 이끌다 봉오리 크다 자 이거는 뒤처적 올치라는 글자죠. 굿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공항 갈 때 오라이벤 형님께서 이게 이해가 안된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멍청이 때문에 앞부분이 좀 길어져갖고 이거는 다음 기회로 설명을 좀 미루도록 하고요. 자 이 굿이 되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게 지금 주검씨니까 이 세 사람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발이 잘렸죠. 그래서 이 치라는 거는 그 이전 시점부터 여기까지 와서는 야야 나는 더는 못 가 하고는 꽥 하고 쓰러져 죽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어디 어디까지 그리고 한계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지형에서는 벼랑 같은 그런 낭떠러지 그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낭떠러지에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가면은 떨어져갖고 죽죠. 그래서 더는 갈 수 없는 땅 끝 그러니까 지경이라든지 담이 놓인 국경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발 뒤쪽이 잘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적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오렐쿠라는 글자죠. 자 근데 얘는 사선이 몸을 관통했죠. 지나갔죠. 그래서 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여기를 지나가지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또는 여기에 이렇게 걸쳐있다 또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계속되다 또는 반복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보세요. 이 예쁠 봉이라는 글자는 높은 산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높은 산은 이게 자연국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만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처적올치라는 글자는 어디 어디까지 뭐 국경 그런 뜻이니까 이 글자는 이렇게 국경에서 만나다 또는 마중을 나가다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특히 왜 그러면 이 굳이 뒤처적올치라는 글자를 썼느냐 왜냐하면 이 주검씨라는 글자 때문이겠죠. 보세요. 주검씨라는 글자는 이렇게 몸을 쭉 펴고 서 있는 사람을 해가 주는 오른쪽으로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쭉 펴고 이렇게 누워서 자다 쉬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곳은 집이죠. 자 특히 이 집은요. 군대가 이게 주검씨자니까 적을 죽이러 갈 때 자는 집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묵을 때 이용하는 그런 여관 같은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타지에서 잠을 자야 되는 사신이 지금 이렇게 국경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를 안내하려고 마중을 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또는요. 주검씨는 어쨌든 죽는 거죠. 그래서 적이 지금 국경으로 온 거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적을 막으려고 적을 죽이려고 군대가 이렇게 급히 국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불일용이라는 글자는 죽은 거를 척이라는 글잖아요.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국경에서 이렇게 사신을 만난다든지 또는 적을 막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허신은 이거를 사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다 심부름을 시키다 그런 말이죠. 받을봉이라는 글자는 손수잖아요. 국경에서 지금 손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또는 팔로 잡아당기면서 길 안내하는 모습이죠. 아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러죠. 또는요. 손님이 지금 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건넨 선물을 손수자 받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는요. 김장군이 지금 임명장을 손수자 받았죠. 그리고 지금 국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면 명을 받들다 그렇게 쓰여있죠. 상금환자 봉오리 봉자입니다. 설명 끝났죠. 접으세요. 풀이 이렇게 양쪽에서 산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만나는 곳은 어떠죠. 양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능선이죠. 그래서 이 능선을 따라서 쭉 이어진 산의 경계가 되는 가장 높은 부위 거기를 봉오리라고 하죠. 다음은 만나를 봉이라는 것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거죠. 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사실을 맞으러 국경으로 마중을 나가다. 또는요. 적이 국경으로 쳐들어와서 군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가다. 그런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 봉하봉이라는 글자는 불화자가 들어있네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을 알리려고 산봉우리에 이렇게 불을 피운다. 그런 말인 건데 그러면 그 불을 보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다 말고 이렇게 급히 국경으로 가라. 그런 신호로 쓴 불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아군은 어째가지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국경으로 가고 있냐면 미리 알고 여기 와서 기다린 게 아니라 적이 느닷없이 쳐들어와서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만난다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이라든지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다가 만나는 거 말고도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만남 그런 걸 뜻하게 된다는 거죠. 상봉이라는 거는 이상가족 상봉하다. 그렇게 쓰죠. 봉착하다는 거는 경영난에 봉착하다. 난관에 봉착하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다. 봉변이라는 거는 사진의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 지금 밖에 강도대가 덜 끓는데 괜히 나가면 봉변 나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어.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다음 이제 벌봉자입니다. 양봉 그 다음 봉기하다. 자 우선 해제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글자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벌레가 여럿이어야 되는데 하나뿐이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생략하게 된 거죠. 자 우선 이 글자는 이렇게 뾰족한 산하고 관계가 되죠. 뾰족한 봉우리 그리고 여기 보면 쌍날철자가 있으니까 싹가지 그리고 어쨌든 만날 봉자니까 만나다 그런 뜻과 관련되겠죠.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벌레가 둘이죠. 그러니까 얘는 벌레들이라는 건데 떼지어 다닌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만날 봉자가 있으니까 만나다 또는 만나게 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꽃은요 달콤한 꿀이나 진한 향기로 이 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벌은 이 꽃가루를 몸에 묻혀가지고 이거를 수술해서 암술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만나게 하는 벌레다 그 말인 거죠. 그거를 꽃가루 매개체 또는 매개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벌집은 이렇게 보면 되게 산에 있죠. 그리고 이놈들은 여기저기로 막 흩어진 다음에 꿀을 빨고 와서는 다시 이 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날 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 나타나니까 군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가가지고 적을 찔러 죽이고 왕을 지키는 모습이죠. 자 보세요.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벌들은 마치 국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적을 막는 군사들처럼 이렇게 때려달려 들어가가지고 날카로운 무기인 이 침으로 침입자를 찔러가지고 여왕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형은 이 부분을 보세요. 꼭 두위자처럼 생겼죠. 주름진 배등판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입니다. 한자는 뭐라고요? 형성자? 발음보? 가차자? 그거는 모지리들이나 하는 소리고 한자는 백화사전이죠. 암수를 만나게 하는 죽매벌레고 그리고 침입자가 나타나면 적을 만나면 떼로 달려들어가지고 날카로운 침으로 막 찔러가지고 여왕벌을 지키는 벌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자라는 거는 결국에 하나만한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만 꼬맹했다 이런 걸 들어두면 많은 배경 지식이 쌓여서 좋겠죠. 중국어를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멍청아 나라방자입니다. 제후의 봉토 제후를 봉하다 여지를 주다 자 보겠습니다. 고오룹이라는 글자죠. 고오룹은 제가 항상 오른쪽에 쓴다고 했습니다. 나 도시야 근데 어쩌라고 뭔 도시인데 자 이 예쁠 봉이라는 글자는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세력을 뻗다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런 거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게 미국 땅인데 지금 여기 한나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넓혔다 세력을 넓혔다는 거죠. 자 땅덩어리가 넓어졌죠. 자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점령한 도시에 누군가를 앉혀가지고 나란히를 맡겨야 되겠죠. 그게 제후죠. 제후를 봉해서 도시를 관할케 한다 그 말인 거죠. 합방하다 그리고 미 연방 공화국 할 때 쓰는 글자죠. 또는요 이 글자는 다른 나라를 말할 때도 쓰는데 그 이유는 자 재후는요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중앙정부에다 세금을 바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본래 명을 따르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라든지 제후국을 뜻하는 말이었겠죠. 나아가서 전쟁이 난다든지 또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그러니까 그런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나라라는 말로 확장이 된 거겠죠. 우방국 만방 그리고 이방이 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밭들뽕 보겠습니다. 기르다 양육하다 돕다 근데 밭들다 이바지하다 밭이다 섬기다 임금이나 신부를 제사를 지내다 녹봉 황당하죠. 자 우선 해설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 양손은 여덟팔자 형태로 그리고 손수자는 제주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굳이 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글자고 자 이 글자는 손수자고 이렇게 글자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사전에 받들뽕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소전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예쁠뽕자고 밭들뽕이라는 글자죠. 무성하다 만나다 섬유확장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밭들뽕은 양손이니까 좌우 양쪽 그러니까 모두 그리고 양손으로 공손히 물건을 받쳐 올리다 또는 우에서 내려준 물건을 공손히 받아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늘 하던 대로 이것들을 막 이리저리 막 섞어보는 거야. 그래서 막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글자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양손이 있으니까 이 손수자는 있으나 많아져. 또는요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예뿔뽕이라는 글자는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밭들뽕은 양손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다 자랄 때까지 양손으로 잡아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르다 양육하다 잘 자라도록 돕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 글자는 이바지하다 조공을 바치다 급여 제사를 올리다 그런 뜻이 되는데 자 좀 어렵습니다. 예뿔뽕이라는 글자는 두이 자 그러니까 국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는 다른 나라가 있겠죠. 여기를 넘어가지고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영토를 넓힌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밭들 공짜니까 양손으로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왕한테 뭔가를 이렇게 받쳐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받쳐 올렸을까요? 자 지금 왕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든 쌀을 주든 군자금으로 쓰라고 뭔가를 받쳐 올렸다는 거죠. 그거를 이바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밭이다. 자 그리고 또 이 밭들 공이라는 글자는 밭쳐 올리는 것도 되지만 우회에서 내려주는 거를 양손으로 받아들는 모습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왕한테서 뭘 받았을까요? 지금 왕이 전쟁을 해갖고 영토를 넓힌 거야. 그때 얘가 지금 군자금을 줬죠? 그러니까 이쁘니까 뭔가를 내려줬겠죠. 땅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전리품 같은 걸 기억했죠. 그래서 왕에게 바친 돈이라든지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토지나 재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거를 녹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게 바로 녹봉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대가로 봉사의 대가로 나라에서 받는 재물을 말하는 거죠. 녹봉 우리가 좋아하는 봉급 연봉 호봉 호봉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두 나라는 그러면 제후라든지 속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때 양손으로 뭔가를 받쳐 올리는 거 그거를 조공을 받친다고 하죠. 그리고 예쁠 봉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무승한 거죠. 자 그러면 무승하게 자랐으니까 가을에 열매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 양손으로 뭔가를 받쳐 올린다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특산물을 받쳐 올린다든지 또는요 좋은 날씨를 내려준 신께 재물을 받치고 제사를 올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님을 섬기다. 제사를 지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 글자는 쉽게 좀 연상이 안되죠. 해서도 좀 지 멋대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자 예래는 문제를 해결하죠. 자 그래서 암기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먼저 석삼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덟팔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38에 24가 아니라 3821로 외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글자는 국경을 넘는 거죠. 그래서 38선을 넘어가가지고 영토를 넓혔다. 그랬더니 왕이 재물을 내려줬는데 그날 월급날이 21일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3821 이렇게 외우면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글자를 쓰라면 써집니다. 21일이 봉급받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어쩌라고. 방송제작지원 및 불효유톡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모를 천사양님께서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공항갈대 오라이벤 천사양님 제가 주식에 눈 뜨는데 최선생 한자가 큰 깨우침을 줬습니다. 한자와 주식이라 자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을 떴다니까 축하는 드리는데 저는 그 망할 놈의 주식 때문에 휴 한숨만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끝으로 최근에 멍청이들 때문에 제가 좀 그랬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멍청이들이 들어와서 방장을 궁지로 몬다. 그러면 어김없이 천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청이들에게 부탁을 드리건데 비아냥 조롱 협박 등등등 모든 걸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악성 댓글이라는 거는 좋은 거였다는 거죠. 아무튼 멍청이 형님들 덕분에 어쨌든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살짝 열받긴 하지만 멍청이는 후원자다. 그래서 진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